오늘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옷차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기 확산도 원활해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하늘엔 구름이 많아 다소 흐리겠지만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 남부지역의 한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도 따뜻하고 공기도 깨끗해 바깥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당분간 수도권엔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 일교차 큰 환절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요즘 화창한 날씨와 함께 야외 활동도 점점 늘고 있죠. 하지만 봄꽃이 활짝 피며 말벌 쏘임 사고가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 시에는 되도록 색이 튀지 않는 긴 옷을 착용하고 향이 많이 나는 화장품이나 향수는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벌집을 발견하거나 위급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